배팅 훈련을 할 때 갑자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네 생각이 들 때는 안 치는 연습을 해 알았지? 생각이 들 때는 안 치는 연습을 하고 생각이 안 들면 치는 연습을 해 이번에 생각이 든다 하면 목을 안 쳐 치지 마 예 그것도 훈련이야 그러면 나중에 그걸 제 쪽으로 반복을 하잖아 네가 생각할 때하고 생각이 안 들 때는 네가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후에 대해서 패티콜로 그 다음 후에 대해서 너만의 생각과 느낌 갖고 칠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게임에서는 네가 그렇게 연습하는 학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가 생각을 빨리 전환시키는 줄 알 거라고